1. 능력의 이름 예수 1. 생명의 신 예수 2. 내 평생에 가는 길 2. 숱 담아요 2. 늘 잔잔한 것 같든지 2. 흥분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3.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3. 천하기는 우리를 삼키려도 3. 빛 벌리고 달려가도 4.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지 3. 끝에 싸워서 이기리라 4. 제지은 제주 4. 주 예수 4. 주 예수 5. 주 예수 6. 주 예수 6. 주 예수 보다 넘쳐가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남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운명의 이름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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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씩 선선함이 느껴지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가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들으셔야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점검하라 하셨습니다 확인하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법사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알고 있는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동시에 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도 구분이 안 된 채 현장에 막 증거가 일어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락방을 열고 지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삶을 통해서 누려라 했습니다 그 인만우엘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행복 24 속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죠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 집에서 재산의 일부를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송치되었죠 마침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온 바울을 만났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바울은 감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네시모에게는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신복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꼭에 갇힌 바울이 전 세계에 편지를 보내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수종드는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도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다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재산을 훔쳤지만 죽이지 마라 살려주라 그리고 도와주라 그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혹은 범죄자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빌레몬 보고 깨달으라고 부탁을 한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모든 귀한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라고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네가 하라는 거죠 실천도 하고 누리기도 누리고 나눠주기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 또 그 말에 순중한 빌레몬의 마음 또 회심한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보라입니다 자신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붙잡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번 주 전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찬양으로도 얘기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갈라디아 2장에 보면 11절부터 나오죠 바울이 개바도 책망하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책망합니다 왜?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친 채 율법에 매여 있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삶을 강요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지 않냐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냐 그 내용이죠 4경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네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식사 문제가 교회의 화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을 가르친 스승이에요 바울을 팀사에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지어 되어 있는 그 분위기에 흘러가버린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다 그리스도가 율법 때문에 죽었다면 헛되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경전 11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이냐 베드로가 나도 안 먹고 싶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자꾸 보여주잖아 세 번이나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기쁨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복음이죠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물이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간 겁니다 11장 18절에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11장 19절에 그때의 애라고 스대만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정말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훈련시켰던 바나바도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걷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의 촛대로 옮겨버리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진 복음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너트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말씀 보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도 얼마만큼 이해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당하는 문제들 시시각각 다르고 갈수록 골치 아파지죠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위처럼 요하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을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요하 당신이 완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IQ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계실까 그가 존재하실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 수많은 박사님들 정치인들 똑똑하고 많이 가진 유명인들 단 한 번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아마 지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 질문한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일까라고 의심한 적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내가 인사했더니 너무 화나게 받아주시면서 웃었다고 저분이 혹시 우리 엄마인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진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가 의심해요 나 때리거나 혼내거나 용돈 안 주면 저거 우리 엄마 맞나 고민하죠 의심하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으셨어요 의심이 되십니까 확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겠죠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문제에 충분하십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 차, 집, 유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살아계신 것이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모가 해외여행 보내주고 아파트 사주고 한다고 내 자녀가 정말 기특하구나 효자구나 합니까 자녀도 그냥 살아있고 함께하는 게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뻐 죽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녀입니다 교회에 입장하시는 순간 말씀을 대하는 순간 내가 현장에서든 집에서든 앉았든 누웠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행복한 게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행운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거기다 영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가을이로다 다이슨 이것을 깨달았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장인으로 네 나라의 절반을 주고 네 다이라 해놓고는 갑자기 나를 죽인다고 막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왕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나 죽이겠다고 맨말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삶 도망가는데 쉽게 도망가하십니까 바벨론에서는 이 다윗이 또 골리아스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원수가 돼 있겠습니까 거기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잖아요 봐줍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어 저 다윗인데 미쳤네 어 안 죽여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월은 아니었어요 사월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인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요화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큰 차이의 죽음을 맞이하죠 정말 이 복음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또 본부 전체를 보시면서 답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아니면 또 장세기 3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 포럼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전보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시간을 가장 치유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행복 24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올 여름을 지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부터 되셔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밥을 먹습니다 왜 운동을 하고 왜 공부를 하죠 왜 건강을 챙깁니까 왜 주무시고 왜 일어나시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배부르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자고 싶으니까 왜 운동합니까 왜 운동합니까 기도하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건강으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살아가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등산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야식을 줄이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는 삶 남은 우리의 삶이죠 이것을 후대에게 물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우리 귀한 중직자 장노님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걱정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야죠 걱정이 된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하나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나의 기도 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오늘 바오리 빌레몬에게 한 이야기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과 기도 외에 나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문 한 번 안 했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내게 한 지역 한 나라 하나님 한 국가 내게 붙여주옵소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저 버려진 곳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 속에 담겨야 되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살림도 안 사고 막 뛰쳐나가서 아닙니다 절대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해도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금방 또 찬바람 불고 지나갑니다 마무리 갈무리 추수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보라입니다 후대를 보라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소 갔는데 그 감옥소에서 오네시문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오네시문은 나중에 시대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골레스에게 의해 지도자로 파송받죠 지금은 범죄자인데 훗날에 교회 감독관이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죠 노예인데 심지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복음 하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감독관이 됩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죠 혹시 스스로 지금 무너졌다 착각하는 랩런트 있습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비전도 없고 달란트도 모르겠고 집안 배경도 너무 아니다 심지어 나는 키도 작고 아니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인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도 모릅니다 내배아파가 나왔는데도 울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교회에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학교 맡은 우리 모든 교사분들 후대들과 포럼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포럼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밖에 막 애들도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겨우 교회 왔는데 그 분방공부 10분 15분 동안 또 교사분께서 잔소리같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인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분방공부 시간 얘기하고 싶으면 평일 날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 말할 수 있도록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해도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탄원서를 써준 거죠 좀 봐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근데 그게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야가 뭐 당연히 마땅히 벌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죽든지 말든지 이 당시는 지금같이 인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잖아요 노예는 그냥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도 할 말 없는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살리고자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성경이 되었어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문어져가는 랩런트 흔들리고 방황하는 후대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꿈과 희망을 주는 언약의 메시지 하나 그게 하느님 보실 때는 성경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만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이 시간을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얘기 계속 하셔야 돼요 포럼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전 세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는가 교회는 왜 여기에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는가 왜 하나님은 복음 없는 강대국을 일으키고 또 무너뜨리시는가 왜 복음 가진 자는 늘 뒤늦게 깨닫고 끌려가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으로 주의 천사들로 주의 천사들로 하늘 군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가하는 부족한 우리지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어떤 대학교에서도 알 수 못하는 그 내용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스스로도 포럼 해보시고 교회 가서도 꼭 이 포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랑 포럼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포럼 안 되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한 집안에 뒹굴고 있다 굉장히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남의 자녀 포럼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서로서로 남의 자녀 포럼해주면 내 자녀도 누군가와 포럼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스도의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상인동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교의 하나로 묶어두셨겠습니까 이유 별거 없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랩런트 한 명도 없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지금 생각나는 어른이 한 명도 없다 내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저주 아닌가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물어볼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쳐줄 후대가 필요합니다 저 막 로비에 뛰어다니고 광장에 막 날아다니고 물건 부숴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젊은 놈이 왜 엘리베트 타고 난리야 내가 타야지 아니 이 싹퉁 바가지가 인사 안 해?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른 잘못입니다 TV 프로그램도 애 잘못해가지고 부모 불러놓고 결국은 뭡니까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같은 네 새끼인가 보면 결국은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믿음의 선조들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렸다 너도 같이 해보자 가난한 아이는 가난을 겪었던 어르신들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했던 우리 중직자께서 돈이 많은 아이는 돈이 많은 장노님들께서 교육해 주셔야 돼요 모릅니다 아이 때 들어간 거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저도 중학교 때 중고 합숙 가가지고 그 첫날 밤에 비전 트립인가 하는 거 그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서원해서 그대로 지금 30년 넘었죠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그날 밤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그 질문 하나에 그때 부산에서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백운기 목사님이신데 20년 지나서 제 신학 졸업 논문 담당 지도 교수가 되시더라 그래서 그때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지 또 10년 지났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 아들 너무 빨리 커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정말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주셔야죠 벌써 몇 년 전부터 다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할 거고 마음에 당기게 할 거고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나와 관계 맺게 하실 겁니다 한 명은 해주셔야죠 아프리카 속담에 하나인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마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미 그것도 50년 넘게 그러면 고대 키우셔야 됩니다 부모로 안 됩니다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와 중직자 다 하나 되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죠 그물망을 촘촘히 해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한 분에게 걸리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겁니다 미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860조를 발행했어요 20년에서 21년 단 1년 만에 발행한 돈의 금액입니다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찍어낸 돈의 40%래요 미국이 245년 동안 찍어낸 액수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20에서 21년도 1년 만에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또한 3, 4년 지났죠 그 돈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생계 지원 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각 가정마다 받으셨을 겁니다 좋다고 받았죠 그 돈 다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다 갔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런 경제의 감옥에 앞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어버버하는 사이에 이제 돈 벌려고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정치 경제 법 태들에 한해서 그리스로를 그리스로 고백하면 벌금 맞고 동성애 인정 안 하면 교회에 막 박살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살아갑니다 평생 돈에 놓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앞서 계신 우리 중직자 사내민분들께서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자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보금 하자는 얘기죠 왜 돈 얘기로 듣고 계십니까 평생을 돈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라도 이 경제 때문에 전도와 성교가 막히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주눅되지 않도록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있죠 수능 문화 일잠을 올리려고 제수를 10만 명이 합니다 연고대 갔는데 재수해요 왜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갔는데 재수합니다 왜 의사 되려고 1점 올리려고 한 달에 360만 원 평균 써요 1년에 4천만 원 넘게 쓰죠 그런 애들이 10만 명이다 현역까지 지금 고3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매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더 되는 거 아니 연고대 붙었는데 서울대 가려고 1년을 투자하는 그 세계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안 쉬워요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도 다 공부 못했는데 우리도 막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거짓말 하듯이 애들 몰아붙이잖아요 애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공부의 감옥 학업의 감옥 대학 진학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네시모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경제의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답내야 됩니다 빨리 답내셔야 돼요 정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서미스쿨이 중등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벌써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왔는데 그래서 광량의 킹스스쿨 한번 탐방을 갔었습니다 환경은 저희보다 연약한데 중등부 고등부 기숙 하고 있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왔고 또 접목할 건 접목해야겠다 싶어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애들과 같이 자야겠다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왜 캠핑카 은신해 주신 부모님 계셔서 바다도 가고 절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하거든요 자크닉도 하고 한밤 자는 건 또 스쿨핑이라고 학교에서 캠핑한다 그래가지고 세탁기도 사고 건조기도 사고 또 걔는 텐트도 살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부모님하고 좀 떨어지게 만들려고 제 자식도 다니고 있지만 저도 뭐 부모로서 잘 못하거든요 핸드폰하고 좀 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금토일학교 지금 많은 주일학교에서 우리 부교육자분들 헌신하시고 있거든요 사명이죠 축복이죠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시대 만드셔야 돼요 다릅니다 우리 MZ세대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고 또 살아가야 될 시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점잖게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 전쟁일 거예요 아마 교회도 정신병장 이제 천지일 겁니다 우리끼리 네 분 일어나고 서로서로 막 비방하고 초대교회 다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복음을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오늘 읽은 본문에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에 달아라 내가 갚을게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오네시모가 이거 훔쳐갔으니까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이거 갚아주세요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두 가지 부탁했거든요 첫 번째가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한테 가고 싶으니까 내 집을 마련해 굉장히 뻔뻔하죠 아니 오네시모 빚 내가 갚아주겠다 해놓고 내가 갈 때 집 마련해달라 이게 지금 바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진짜 독력자죠 거리낌 없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우리 장도님께 집 한 개 사주세요 하면 당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 이상하다고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요 굉장히 뻔뻔하게 오늘 시모 용서해달라 빚 갚아줄게 내가 해놓고 내 집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빌레몬은 또 뭐랍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감독관으로 세워요 이게 독력자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독력하셔야 됩니다 네 거 내 거 없어요 우리 부서 너희 부서 없습니다 우리 구역 너희 구역 없죠 당연히 그 편지를 썼는데 작품으로 남겨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기신 거죠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은 정말 전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 랩런트 직위에 목숨 거셔야 돼요 우리 서미스쿨도 이번 여름 지나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주고 계십니다 일단 케냐를 시작으로 이번 주 주말에 또 미얀마 성교사님께서 오십니다 그 두 나라는 서미스쿨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어요 20년 이상 하신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어요 R, U인가도 받은 학교입니다 아니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해도 된다고 인증받은 그 성교사님들 서미스쿨과 같이 가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팀이 필요해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지금 쓴다 빌레몬은 너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할 줄 알고 내가 쓴다 했습니다 이런 동력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의 복음만을 위하여 시대와 후대 앞에 동력자로 결단한 모든 하나교의 성도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制ple ι공하는 행정 우리 주 allen